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국가공인 3급 한자 급수 책 풀이하는 건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한자 교육 지능의 책 만점 풀이하고 있습니다. 5과 한자 잘 외워보시고 3급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과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시작할게요. 첫 번째 한자는 뛰어넘을 걸자인데요. 원래 뒤에 있는 한자가 옛날에 닭들이 올라가 있는 나무 횃대 거린데요. 여기에서 걸 발음을 주고요. 중국의 거림금 때문에 거림금 거리라고 많이 하는데 나무목이 있다시피 횃대예요. 나무 위에 발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올라가 있다는 뜻인데요. 사람인에다가 올라가 있다니까 보통 사람보다 올라가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사람 준거리라든지 걸작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나무 위에 발이 올라가 있네 뛰어난 사람이네 왜 강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손공자를 보시면 함께공자가 발음을 했고요. 쉽습니다. 마음심의 변형자만 아시면 돼요. 마음심은 아래로 오면 이렇게 쓰는데요. 작을 소차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함께하여 공경하고 공손이 돼야다 해서 정말 단어가 공경, 공손 이런 말로 씁니다. 받칠공자 시작하겠습니다. 장인공이 발음을 하고 조개폐가 들어가면 다 돈하고 관련됩니다. 돈을 갖다 바친다. 그래서 공납, 세금을 바친다든지 조공, 아랫나라가 윗나라에다가 왕조대, 속국이, 종주국한테 예물을 바치는 것을 조공이라고 하죠. 깰판자 방금 배웠던 받칠공하고 차이점 하나 있다면 윗부분이 다릅니다. 윗부분을 우리가 흔히 말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양입니다. 동그럼인데요. 옛날 돈은 이렇게 동그런데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묶어서 가질 수 있도록 하죠. 여기다 상, 평, 통,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동전에 고리를 뚫게끔 만든 모양에다가 진짜 부스인 돈의 부스 조개폐를 넣어서 돈을 꿰어 다닌다. 관통,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똑같은 방침을, 똑같은 태도를 시종, 일관이라고 하죠. 주먹권자 이거 들어가면 다 권되는 거 아시죠? 이제는 아주 쉬운 손수가 들어갔으니까 손을 움켜쥐면 주먹 모양이 됩니다. 그 주먹을 쥐고 싸우면 권투가 되고요. 주먹에 손으로 딱 질 만큼의 조그마한 총이면 권총이 되겠습니다. 이길 끝자로 가볼게요. 아주 시원한 자인데 딱 눈에 맞향이 보였을 겁니다. 맞이라고 하는 최고의 경지에 가려면 열심, 한자여사 열심은 많다입니다. 많은 고난과 극복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형자리에 가기 위해서, 최고자리에 가기 위해서 10번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극복, 극기복례, 공자가 말한 극기복례로 아주 유명한 극자입니다. 기앓기자와 바로 뒤에 나올 붙일기를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큰데에다가 오를까인데, 이 오를까자는 모양으로 여기서 봅니다. 보통은 사람이 대자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대자로 그리죠. 그런데 아래에다가 다리를 그리는데, 다리를 이렇게 하나만 그립니다. 그럼 하나 다리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겹치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하나로 서 있습니다. 어우 진짜 신기하네 할 때, 기알, 기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발레리나를 봤습니다. 브라질 여자아이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팔 두 개가 없는데, 발레리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팔이 있는 발레리나처럼, 턴도 하고, 점프도 하고, 슬픈 표정도 지으면서 춤을 추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팔 두 개가 없는데, 중심을 잡고, 턴을 하고, 삥삥 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힘든 일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싶은데요. 보는 내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정말 묘기를 부리는 것 같았고, 대단했습니다. 호기심할 때도 씁니다. 새로운 거 보면 신기한 게 마음에, 혹 하면서 기이해서 끌리는 마음이죠. 방금 배웠던 이 신기하다, 기이하다가 발음만 정확히 주고, 집이라는 부스를 줘서 우리는 집에 모두 들어가서 삽니다. 거기에 붙어 삽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많이 유명한 단어인데, 다른 동물에 붙어서 살아가는 게 기생충인데, 그 기생충의 영화는 부유한 사람들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딱 붙어 산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기증하다, 남에게 금품을 주는 것도 기증이라고 하죠. 줄중자입니다. 아가씨낭을 보시면 여자에다가 어질양자입니다. 어질다라는 말은 착하다, 좋다 이런 뜻인데요. 좋은 아가씨입니다. 예쁘고, 성격도 좋고, 그런 아가씨를 낭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보통 사극에 보면, 낭자 이렇게 부르죠. 그 말 맞습니다. 견딜레자는 그림을 좀 네이버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할아버지의 수염 모양을 한자에서는 이걸로 씁니다. 보통 말리을이라고 하시는데, 말리을이가 아니라 수염이자인데, 수염을 만지면서 말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리을이라고도 쓰고 있는 거고요. 마디촌자는 무조건 손에서 온 글씨입니다. 손마디이기 때문에.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수염을 잡아당겼으나, 아파요, 아픈데도 참아요 할 때 전딜레자고요. 인내자에서 조금만 설명을 더하면, 인자는 마음속으로 참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넷자는 겉으로 아픈 것을 참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참고, 겉으로 참고 하는 것을 인내하다고 합니다. 내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견뎌야 되는 게 내구성이죠. 차다, 차차는요. 발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 차가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다라고 많이들 읽죠. 차도 많습니다. 먹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풀초하고 나무목을 잘 띄워보면, 가운데 사람인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풀립이나 나무의 뿌리나 나무의 껍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차로 우려서 먹습니다. 그래서 녹차, 타도, 발음이 다바름이 있다는 거. 저는 이 차다 보면, 아버지가 늘 가셨던 다방이 그렇게 생각나요? 다방, 요즘은 커피숍 이렇게 영어로 하지만. 멜담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자가 첨화 밑에서 얘기를 조금조금 나눈다는 건데, 첨 발음 아니면 단 발음이 됩니다. 이거는 발음을 여기서 줬다고 꼭 보시고, 제가 첨화 밑에서 말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아랫부분 말씀음만 빠지면, 평미래 첨이라고 해서 이렇게 첨화 모양을 그린 한자래요. 그래서 첨화 밑에서 비밀 얘기를 한다는 뜻인데요. 손수를 집어넣어서 손으로 잘 살피고, 붙들고, 메어 있게 내 곁에 모아놓고 내 곁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쥐고 있는 거, 담당하다, 부담되다,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넘어질 도도, 뒤에 있는 한자가 어디에 도착하다, 도자가 그대로 있는데,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도착했는데 넘어져 버렸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자, 졸도하다 그러면 어떤 거죠? 넘어진 거죠. 도산하다 그러면 재산이 넘어진 거니까 망한 거죠. 압도당하다, 이런 말도 다 뭔가를 넘어뜨렸다는 뜻이죠. 넘어져서 눌러버렸다는 뜻이죠. 달아날 도를 보시면 여기를 보통 우리가 돈단이 조조로 아시는데, 원뜻은 거북이 등껍질 모양을 들여서 거북이 모양을 합니다. 조징, 옛날에는 거북이 등에다 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을 친다는 것은 앞서 뭔가 예언을 보고 싶어서 하는 행위잖아요. 점을 보고 좋지 못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라고 해서 조짐조인데, 조짐조가 힘드시면 조조, 많은 돈을 훔쳐서 도망가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망, 도피, 이렇게 쓰는 한자입니다. PRP자죠. 고개령 보시면 산 아래 있는 고개예요. 산 중에서도 이렇게 봉우리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고개인데요. 큰 봉우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고개령, 여기에 보시면 분수령이라는 말 상당히 많이 씁니다. 분수령이라고 해서 어떤 갈라지게 되는 산마루의 제일 큰 산맥인데요. 어떤 일이 이 전환점으로 인해서 갈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에 큰 중심에 써있을 때 분수령이다 이런 말 쓰고요. 대관령 강안도 태백산맥 동쪽지방, 대관령 동쪽지방을 영동지방이라고 할 때도 령이 앞에 와서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슴독은 쉽습니다. 자, 사슴의 그린 한자예요. 사슴의 우리가 뿔을 또 녹용이라고 한다거나 녹각이라고 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녹자가 되겠습니다. 사슴 모양 보면 그대로 보이시죠? 이 아랫부분은 다리 부분을 그린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용룡자도 잘 보시는데 뭔 모양이에요? 용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도 용 모양인데 용 꼬리 부분을 이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안, 용상, 좌총용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용룡이 들어가는 건 거의 임금의 이름, 임금과 관계된 이름이고 정말로 임금의 옷에 곤룡포라고 해서 용이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밤율은 깜깜한 밤이 아니라 먹는 밤입니다. 덮으라 자의 변형인데 덮으라 자가 한자로 오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래까지 해서 이거를 여기를 다 이렇게 막아버려서 쓰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병 모양을 그린 건데요. 이렇게 병이 있으면 이 병뚜껑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그렸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병뚜껑이 코르크마개처럼 들어간 걸 덮으라가 되겠죠? 덮어놨고요. 나무목인데 껍질이 많이 덮여져 있는 겁니다. 알밤을 보시면 맨 겉에 이렇게 가시가 막 나 있는 껍질이 있어요. 거기를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알밤 세 알이 있죠? 갈색밤을 깎으면 또 짧은 게 있죠? 그래서 껍질이 보통은 열매는 하나나 두 개 정도, 세 개나 덮여 있어서 밤율이라고 하고 생밤은 생율이라고 하고요. 조율시라고 해서 제사상 할 때 대추 넣고, 밥 넣고, 감 넣고, 배 놓는 순서 이럴 때 쓰는 한자죠? 베리자는 이로울리자, 아주 열매 중에서 약재로 이렇게 쓰는 게 배예요. 기관지에 좋은 열매죠. 하얀색이 간에 좋은, 폐에 좋은 음식이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폐에 좋은 음식은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오비 이락 할 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정말 먹는 배 맞습니다. 배꼽을 이화라고도 하고요. 삼마는 삼배움 만드는 말을 이렇게 말리는 작업을 그대로 한자로 쓴 건데요. 마약마라고도 쓰는데 진짜 마약마 할 때는 약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들력자를 집어넣어서 쓰는데 두 가지를 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마초의 한자가 두 가지라는 걸 좀 표현했고요. 진짜는 삼마직모를 뜻합니다. 마처녀 망년될 망자에서 죽을 망자, 사망할 망자가 발음을 주고 여자가 죽을 때 됐더니 이상한 짓을 하네. 늙어서 이상한 행동하면 우리가 망년났네, 노망났네 거기서 또 말하면 망언이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자만 늙어서 죽는 거 아닌데 한자 무스에서는 개주녀를 약간 노비 쓰듯이 씁니다. 참고하시고요. 망할 망자에다가 눈목을 썼다니 눈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눈의 역할은 보는 역할인데 눈이 망했으니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소경이자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든 색깔을 못 보면 생맹이라고 하는 거죠. 색일명을 보시면 명발은 그대로 했고요. 단단한 쇠에다 내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새겨놓기 위해서 새겨놓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페 같은 거에 우리 트로피 받을 때의 내 지갑에 명함에 이름 새기죠. 마음에 새기면 명심이고요. 내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알고 싶어서 옆자리에 말이나 문구를 써갖고 다니는 걸 좌우명이라고 하죠. 화목할 목자 보겠습니다. 눈목자가 발음을 줬습니다. 행복한 눈웃음을 지고 사는데요. 문육 땅입니다. 아주 땅이 많고 부자입니다. 먹고 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싸울 일 별로 없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할 때 목자입니다. 화목하다. 신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되면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으면 싸우고요. 너무 없어도 싸웁니다. 적당히 화목한 상태로 좀 연상하면서 외우십시오. 기를 쏭자 보시면 공발음이 송된 걸로 이해를 하시고 머리열자가 우두머리입니다. 우리가 우두머리를 사적인 것이 아닌 공평하게 따져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상을 지고 그 사람의 공덕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칭송하다 찬송과 부리다 공적인 칭송입니다. 개인적인 팬덤 이런 게 아니고요. 언덕안자 보시면 한 발음이 안 된 걸로 보시면 좋겠고요. 아랫부분만 쳐도 정말 언덕안자입니다. 산을 집어넣어서 산 아래 있는 언덕이라고 보시는 거고 서쪽 바닷가에 있는 언덕면 서해안이다. 서쪽 바... 아니 그 바닷가 옆에 있는 언덕 바닷가, 강가, 호수가, 육지면 연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마의 자 정말 중요해서 조금만 하겠는데 앞에가 손님입니다. 손님 머리수입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님이 많이 와서 자야 내가 돈을 벌죠. 그래서 손님 머리수, 손님의 이마수, 손님 머리인데 여기서는 이마, 사람의 숫자를 생각하면서 사람 딱 보자마자 보이는 관상에서 얼굴, 이마를 뜻해서 사람 머리수로 보시면 좋겠고 그 사람의 수, 그 사람의 수로서 내가 뭘 벌어요? 돈을 벌어요. 돈하고 관련된 일을 쓰고요. 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액자를 보게 되면 액자의 이 테두리 부분을 이마라고 해서 액자, 액자라고도 합니다. 이 테두리, 우리의 얼굴에 이마처럼 사진 액자의 테두리 그래서 액자, 액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마 액자를 사람의 머리라고 보시면서 외워서 사람 머리, 사람의 이마, 사람의 수 와 부자 되겠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액자, 금액, 잔액 꼭 이마만 쓰는 게 아니라 돈하고 관계되는 한자로 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흑량자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 도울양자가 양 발음을 해줬고요. 흑토가 정확하게 흙을 써서 우리가 토양이라고 하는 건데 다 흙이긴 흙인데 흑토는 자갈이나 바위나 좀 불순물이 섞인 흙이라면 지금 배우시는 양은 순수히 부드러운 흙만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흙량이라고도 불고요. 하늘과 땅 차이를 천양지차라고 표현을 하죠. 초보와 고급은 완전 다르죠. 이제 한자 배우기 시작한 8급과 최고급수 4범은 천양지차가 맞습니다. 인연년자를 보시면 앞에다가 실을 넣고 뒤에가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를 묶어서 잡아서 고기 먹고 잔치하는 날입니다. 뭐 하는 날입니까? 인연맺는 날이죠. 옛날에 그래서 잔치하면 돼지 잡는다고 하죠. 멧돼지를 실로 묶어서 서로 묶어서 뭔가를 하듯이 줄로 메듯이 우리 메어지는 관계, 줄로 메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연이다, 혈연이다 이럴 때 쓰는 연자인데요. 아주 비슷한 자 하나 있죠. 앞에다가 똑같이 실사를 쓰고 위에도 아주 똑같은데 아래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버리면 푸를록 자가 돼서 정말 많이 혼동하는 한자죠. 잘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있는데요. 실사를 똑같이 쓰시고 위에는 흰백을 쓰고 아래를 물수를 쓰게 되면 또 뭘로 많이 착각하죠? 줄 선자죠. 세 가지 꼭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잔치 한자 보면 제가 조금 파자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위아래에 있는 편안한 한자의 날일입니다. 여자가 편안한 날 잡아서 잔치하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잔치 준비합니까? 잔치하면요. 여자가 제일 힘듭니다. 명절 때 여자 제일 힘들어요. 편안한 날 잡다. 보통 결혼 날짜도 여자가 잡는 거 아시죠? 연회, 회가변, 잔치 연자입니다. 헤엄칠 용자는 물에 오래 길게 떠 있으려면 헤엄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물에서 헤엄치면 수영 등으로 하면 배영 나비, 날개처럼 하면 접영 내 맘대로 하면 자유영 많죠? 욕심욕자는 명사형인데요. 동사로 하면 하고 싶다입니다. 거기다가 마음을 집어넣어서 좀 강조만 한 거고요. 욕망, 허욕, 욕심 정말 많이 쓰죠? 넉넉하루 뛰어나루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착각을 안 하실 때 이 뒤에 있는 한자가 근심이에요. 걱정거리입니다. 머리가 지끈지근 아픕니다. 위에가 머리열자 모양이 있잖아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속이 썩어 문드렸던 근심을 하는데 이 옆사람이 이 옆사람이 내 근심을 들어줍니다.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다독여줍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좋은 사람을 한자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넉넉하루 짜인데요.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으면 수 맞고 우 맞으셨죠? 그때 우자입니다. 우등생입니다. 우열하면 서로 반대말이고요. 우수상 받다 할 때 우자입니다. 또는 그 배우 할 때 쓰는 탤런트 배우 할 때도 쓰는데요. 그때는 배우 우자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넉넉하루 짜는 우공이산으로 많이 보시는데 원숭이우자라는 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음을 하고요. 마음심 쓰는데 원숭이의 지능이 사람만큼은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원숭이만큼 어리석다. 우문현다. 그러면 어리석게 물어봤더니 현답. 아주 현명하게 대답하는 걸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현명하게 물어봐도 우 어리석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우직하다. 어리석고 고지식하는 사람을 우직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 이런 사람은 좀 답답할 수도 있죠. 우편우자 별표입니다. 정말 잘 나오는데요. 이 뒤에 있는 한자 자 이 앞에 있는 한자를 이렇게 변방으로 보는데 변방은 국경지입니다. 국경지에는 전쟁이 자주 있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이 빨리빨리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변방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자는 오른쪽에 오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앞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변방 마을에는 우편 임금의 편지가 자주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앞에가 변방이에요. 변방 마을에 우편 자주 간다. 그래서 우편 우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워싸을 위해서 양 그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애워싸다 입니다. 한마디 못 나가게 아주 경계선을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가죽이 있었습니다. 그 가죽을 아무나 못 가져가게끔 둘러싸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포위하고 있고 그 다음 범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얼마만큼 구역을 정하는 걸 범이라고 하죠. 법범자입니다. 법범 자 이 자는 별표 두 개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어도 나오지만 이 자가 무엇이냐 또는 이 자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한자가 뜻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유라는 것은 우리 순말로 고치면 뭐 뭐 것이라는 뜻입니다. 장소라고 보셔도 되는데 것이에요. 내 마음의 것이라는 뜻인데 내 마음이요. 멀고 한가하고 딱히 말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먼 마음 한가한 마음 멀다라고 해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이럴 때 쓴다든지 유유자작이라고 해서 속세를 떠나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유유자작이라고 하는데요. 바유자가 발음을 꼭 줍니다. 뜻을 많이 도와주지를 못해요.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한가해지고 이렇게 여의시면 좋겠네요. 별유자는 끈입니다. 이 끈만 잡아당기면 아래 것들이 알아서 올라오는 게 별유자인데요. 실사에다가 새춥니다. 새를 잡으려고 놓은 그런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잡으면 아래가 없기 때문에 유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를 새롭게 만들면 아래 것들은 알아서 개혁이 되는 걸 유신인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10월 유신이라는 게 있었죠. 유지되다 이런 말도 어떤 상태를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자 자체가 가질 지자입니다. 하나만 잘 갖고 있으면 아래가 그대로 보존을 계속 지탱해주는 것을 유지되다 이렇게 쓰는 건데요. 별이 유자에 발음이 유발음이 힘든데요. 새추가 들어가면 유발음, 수발음, 추발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새추부수 들어간 한자들 정리한 거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거동호자는 사람인에다가 오르르 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행동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을 그런 옳은 행동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큰 행사할 때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식이에요. 장례식을 치를 때 처음에 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다 의식. 거동이라는 건 우리의 행동인데 올바른 우리가 만든 어떤 형식적인 행동들을 거동이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맵시자는 버금찾자가 두 번째라는 뜻인데 차 발음이 여기서 자발음으로 좀 순화가 됐고 여자 중에서 두 번째로 중시하는 것이 몸의 자태이다, 몸의 몹시다 뭐 이렇게 좀 예쁘다는 표현이겠죠. 생김새를 두 번째로 친다. 그럼 첫 번째는 뭘로 지실래요? 정말 요즘은 생김새가 1번인데 한자라서 그런지 첫 번째는 마음가짐이고 두 번째는 여자의 생김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외모가 예뻐야 마음도 이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선입간이 무섭죠. 한자에서는 정확히 외모는 두 번째고요. 자태, 자세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남을잔, 잔인할잔 뭘로 알고 계십니까? 두 개 다 가능하고요. 첫 번째는 남을잔이라고 했네요. 남는다, 자 앞에 있는 한자가 뼈만 남았다입니다. 죽을 사변으로 많이 아시는데 진짜 명칭은 이렇게 빼짝 말라서 죽은 사람입니다. 뒤에다가 작을 잔, 창 두 개 아주 작은 창 두 개를 썼어요. 창이 작다 해서 작은 뼈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시체 중에서 다 말라 비틀어지고 이렇게만 남았다는 뜻이고 죽었다는 뜻에서 잔인하다는 뜻을 하는데요. 잔인하다 이런 단어라든지 아까 제가 돈 액자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잔액이라고 쓸 때도 씁니다. 꾸밀장자 보겠습니다. 씩씩한 장군 옷에다가 많은 것들을 치장해 줍니다. 갑옷도 씌워지고 뭔가 훈장도 달아지고 장군의 옷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래서 포장, 단장 이렇게 뭔가 꾸밀 때 씁니다. 막을장 정말 중요한데요. 언덕에다가 언덕이라는 부스가 왼쪽으로 오면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글을 써놨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더 이상 출입 금지입니다. 입상 금지입니다. 이렇게 글로서 사람을 못 가게 만드는 걸 막을장이라고 해서 고장났다든지 장벽이 있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어른장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방금 아래도 써있듯이 큰데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찾아봤더니요. 이 아랫부분은 손모양일 것이고 위에는 이런 막대기일 것인데 지팡이로 봅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 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는 우리 집 어른인데 이렇게 해서 어른이라고 써서 제일 어른같이 모시는 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 이럴 때 쓰고요. 대장부라고 해서 건장하고 씩씩한 사람도 큰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자 정도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자를 이런 정자를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해석할 수 없고 발음을 좀 하고 싶어서 아래다가 정발음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정들이 즐겨 놀았던 정자라고 하시면 좋겠고 압구정은 세도가 잘 됐고 한명회가 별장으로 지었던 곳이 압구정이죠. 가지런을 듣자는 곡식이 가지런이 익은 모습을 찾아봤습니다. 곡식이 윗부분을 좀 강조해서 여기 이럿부분은 이런 부분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이렇게 곡식을 가지런이 쓰는 순서가요. 맨 처음에 위에는 쓰는데 그 다음 처음에 중심을 잡고 옆을 쓰고 하나 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가지런한 모습 집안을 가지런히 하면 제가고요. 다 서서 노래를 하면 여러 사람이 큰소리로 하면 제창이 되겠죠. 둑재도 발음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한자입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없습니다. 오르시하면 시발음 해야 되는데 아니죠. 그래서 재발음 조심하시고 흙으로 만든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흙으로 뚝을 만들어서 재방이라고든지 방파제 파도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방파제라고 하죠.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자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방금 멀류자를 보고 외웠었잖아요. 마음이 멀어졌다는데 똑같이 바이오 뭐 뭐 것 해석하지 않고 나무만 쓰는데요. 나무 가지가 막 퍼져나가듯이 원래 나무 가지 조짠데 가지가 퍼져나가듯이 법조항이 계속 퍼져나가네 여러 가지가 생겼네. 그래서 조목조라고 쓰는데 진짜 요즘은 나무 가지보다는 조목 법조 몇 조 몇 통에 의가하여 이런 말로 많이 쓴다는 거 구루주자는 나무가 붉은색 나이테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한 구루 두 구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주로 제일 많이 하고 주식회사 할 때 잘 많이 쓰죠. 주식주주 이런 단어가 많습니다. 이름자로 쓸 때도 그냥 구루주 나무가 아주 큰 아름들이 중요하죠. 건물 지을 때 목조 건물 이 구루 나무 없으면 못 지쳐 지금도 그렇고요. 배주자도요. 여기에 이렇게 배 모양을 그대로 한 자로 쓴 거고요. 여기에 점점을 이렇게 쓰고 배틀을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여기다 노를 젓는 걸 하면 되겠죠. 배 모양입니다. 증세증자 같은 경우는 병을 뜨고 발을 정자가 여기서 이렇게 증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 통증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요. 차례질자 노별표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실자가 제일 발음을 도와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발음 좀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벼화를 쓰고 뒤에다가 이를 실인데 벼화라는 건 자체는 농사를 뜻해요. 자 농사를 지을 때는 우리가 순서를 절대 이르면 안 됩니다. 봄에 심을 건 봄에 심고 가을에 심을 건 가을에 심어야지 그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조합니다. 농사엔 시기를 이르면 안 된다. 차례를 지켜야 된다. 질서 중요합니다. 넘을 초자를 보시면 불을 소자입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데요.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막 달려갑니다. 네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넘어지기 직전까지 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진짜로 넘어졌을 때도 쓰고요. 어느 기준점을 넘어지는 걸 초과라고 한다든지 뭔가 기준점을 넘어서버리면 초월이라고 한다든지 초음파 초능력 많이 쓰죠. 겨측자는 사람인에다가 뒤에 있는 한자 법칙칙인데요. 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법을 옆에다 두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법적인 사람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라고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는 재물 법칙직자의 돈이 들어가죠. 재미를 나눌 때는 규칙에 따라서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좋겠고요. 측면 측근 요즘 법정에서 측근비리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측근 가까우게 있는 곳 또는 가까우게 뭔가를 관계 맺는 사람 이럴 때 쓰는가 봐 한자죠. 거의 끝나갑니다. 부끄러울 치 자는 귀인데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 귀가 제일 먼저 빨개지고 반응을 한다네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부끄러울 치 귀가 빨개지네. 아우 부끄러워라. 가끔씩 요즘 좀 어떤 사람이 뻔뻔하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이 저희 몫일 때가 많죠. 치욕적이다. 수치와 모욕을 치우기라고 하고요. 공자가 말한 불치암은입니다.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평온할 텐데요. 여자가 평온합니다. 그러려면 뭐하냐면 이게 손이거든요. 손을 모으고 있는 여자입니다. 손을 쉬고 있는 여자다. 라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평온하게 쉬고 있는 여자. 여자가 얼마나 바쁘니까 지금이야 세탁기가 있고 냉장기가 있고 뭔가가 밥통이 있고 하니까 여자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또 많은 일을 해서 여자들이 직업도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일일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손을 쉬고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타협하다 타당하다 무엇인가를 다 맞다 하다고 인정하고 좋도록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타협타당 이렇게 쓰죠. 타자 좀 특이합니다. 발음 없습니다. 뜻과 뜻이 만났기 때문에 연모택자인데요. 물수에다가 뒤에 있는 한자가 원래 역자예요. 그런데 역발음 아니면 택발음을 하는데요. 택발음 보시면 손수 들어가서 가릴 테 했듯이 물이 들어가서 연모택인데 우리는 물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을 사용해서 삶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덕택을 입었다 혜택을 입었다 너의 덕택이다 너의 덕분이다 이렇게 우리 물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물 하루라도 단수되면 집안 엉망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 아시죠? 정말 불아껴 쓰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토할토자는 구토할 때 쓰는데요. 입구에다가 흙토입니다. 자 흙이 입을 열리면 새싹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토해내듯이 새싹이 막 나오는 걸 뜻한다는데요. 토로하다 그런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말해버리는 거고 실토하다 열매를 막 토하는 게 아니라 열매실자의 사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을 다 말해버리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열매 토하다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 두 자 나왔습니다. 팔파는요. 돈을 줬더니 반대편에서 물건을 주고 물건을 줬더니 반대편에서 돈을 주고 그 행위를 다 판매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판매 서로 상품을 팔고 자판기 알아서 자기가 파는 기계죠. 자판기의 천국 일본 가면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마지막 자 다음 자인데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개술에다가 입구를 했는데요. 개라는 짐승은 뭔가를 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본 듯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개 한 마리가 짖으면 온 동네 개가 다 짖어서 막 뭔가를 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개개 한 마리가 짖었더니 와우 다 짖더라 이렇게 외우셔서 함흥의 특별한 신호를 보냈는데도 소식을 갖고 오자는 이방원의 왕자의 난 이후에 아버지한테 옥세 받기 위해서 이성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함흥의 신호를 보냈는데 소식을 못 들을 때 우리가 함흥차사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다음급 공인급수 마무리했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